여러분 미쳤어요. 안녕하세요. 싱크기입니다. 아 배고파. 뭐가 미쳤는지 아세요? 제가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제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아침 9시였거든요. 건강검진이 7시까지 버텼어요. 1시간만 자자 그랬는데 11시 반이에요. 미쳤어. 지금 병원을 가도 되기는 하거든요. 이따가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건강검질도 오늘 못 받아요. 원래 건강검진 끝나고 나서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한 40시간 굶고 먹방이 돼버렸네요. 갑자기 이제 씻고 밥 먹으러 나가야겠어요. 지금 한 40분 고민하다가 그냥 쉬던 떡볶이 왔고요. 매운 게 진짜 땡겼어요. 떡볶이 매운맛 다가가고 황치즈김밥 참치마요컵밥 어묵튀김 잡채말이튀김 풀피스 총 금액은 15,000원 나왔습니다. 짜잔!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.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.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.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. ğer 샐러드郎 양파 앗 소금 찐을 구운 양파 소금 멸치 굶는 아 장 찐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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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ez, 저는 불가슴친이 저는 갈리빵을 먹어서 연어로 와주기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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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고추장 고추장 멸치 제거한 사람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. 잘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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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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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그릇 이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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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설탕 ffennia 설탕 설탕 고추,"호트,"kin вед bak",님 고춧가루 잘 먹기 좋겠다 그리고 아기 안 먹기 안 먹기 다 먹기 안 먹기 조용히 왜 이렇게 파우드로 안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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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2단계 이곳에 매웠어 흉착이 없어 뭘 시켜는지 모르겠어 가게는 다른 손님들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말을 안 하면서 촬영을 하느라 오늘은 좀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와서 좀 볼링을 찍습니다 그때 전주에서 최근에 제가 먹방했던 신전떡볶이 거기보다는 살짝 덜 매운 것 같아요 떡 양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방금 먹었던 데가 원래는 족발하고 만두하고 그다음에 떡볶이하고 지금 셋 중에 고민을 했는데 만두집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만두밖에 안 팔아서 시장 안에 있는 데인데 음식 골랐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다음 스케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저녁에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음식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잠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간 사람이 이 금식을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그 때문에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쿠기 먹어봤으면 매운 음식이나 만두 먹었으면 이스라엘 글로 남겼어요 신쿠기 구독해주시고 알람쌤 저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